이번 시간은 학교별로 논술전형의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입시 뉴스야. 그래서 짧게 한번 볼 텐데 일단은 연세대 논술전형이 바뀐 것은 작년부터 예상됐던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 그런데 거기다가 일부가 추가가 됐어. 그래서 일단 연세대 논술전형, 작년에 시험 봤던 친구들하고 비교하는 거지, 선배들하고. 그래서 전형 변화의 핵심을 보면 일단은 수능체제가 사라졌지. 그런데 이건 굉장히 큰 변화야. 그렇지만 충격은 그게 크진 않아. 왜냐하면 작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수능체제가 없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수능체제가 없어진 건 사실 논술전형만 없어진 건 아니야. 수시 전체가 없어졌어. 오케이. 그래서 의외과는 논술전형으로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치의외과는 선발을 해. 그런데 의외과는 선발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아라. 그다음에 논술 100% 전형이야. 그러니까 내신조차도 의미가 없어졌어. 하지만 내신이 아예 안 들어간 건 아니고요. 동점자 처리할 때는 내신을, 물론 동점자 처리가 여러 명이 생기면 뭔가 그 다음에 기준에 따라서 선발을 하겠지. 그런데 동점자 처리용으로는 학생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학생부가 나쁜 친구들은 논술 잘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논술 100% 전형. 여기까지는 사실 작년에도 발표됐기 때문에 몰랐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모르면 좀 늦는 거야. 그런데 몰랐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며칠 전에, 며칠 전에 또 논술 시험 날짜가 이동했습니다. 수능 이후였어. 최근 한 몇 년 동안은요. 한 3, 4년 정도는 수능 이후의 시험을 봤어. 그리고 수능 이후의 시험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하기. 즉, 수능 끝나고 나서 저는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기 힘들게. 우리가 보통 수능 목요일 날 보잖아. 그 다음에 금요일 날 하루 공부를 하고.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논술 전형 시험을 봤고요. 인문계는, 인문계 다만 토요일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시험을 봤었다고. 그래서 자연계. 선생님은 자연계 기억이 더 많이 남으니까. 자연계 같은 경우는 그냥 수능 보고 나서. 그날은 이제 물론 그날 밤부터 공부하는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 채점하고 정신이 없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날 정신 차리고 논술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날 시험을 봤다고. 그렇게 시험을 봤었어. 그래서 보통 미리 공부를 못하고 수능 때문에 밀어놨다가 밀어놨다가 나중에 정말 하루 정도만 맛보고 가는 친구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변했어. 수능 이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는 얘기는 예전에도 수능 이전이었어. 예전에. 그래서 올해는 10월 10일, 13일. 이게 토요일, 일요일이야. 물론 이제 언제가 자연계가 언제가 인문계인지는 지금 선생님이 들은 말로는 없어. 없기 때문에 혹시 이것도 정해지면 나중에 선생님이 알려줄게. 그런데 이게 이제 수능 한 30... 한 5일 전? 그렇지? 약. 약. 약 30, 한 4, 5일 전이야. 그래서 수능 한 달 전에 시험을 본다. 그래서 뭔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이후면 수능 때문에 미루는 경우가 꽤 많은데 어쨌든 수능 한 달 전이면 저는 수능 때문에 못합니다. 그건 논술 전략을 안 하는 거고 그 친구는. 그런데 이제 논술 전략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날짜 변화가 분명히 준비에 영향을 줘. 그래서 어떤 여파가 있을지 예상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물론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하자고. 자, 일단은 경쟁률 상승이 예상이 돼. 물론 이제 한양대가 수능 체제가 없어졌을 때. 한양대가 몇 년 전에 없어졌는데 그때도 아, 한양대 100대 1까지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100대 1까지 가지는 못하더라고. 일부가는 더 높게 올라가긴 하는데. 왜냐하면 알기 때문이야.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해서 쓰는 걸 주저주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수능 체제가 있을 때 수능 체제 통과 비율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30에서 보통 60% 사이야. 통과자가. 통과자가 적을 때는 30, 많을 때는 한 60%라고. 그 사이이기 때문에 보통 경쟁률이 50대 1이다 하면 그 수능 체제 통과만 가지고도 25대 1로 딱 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률에 대한 부담이 좀 적었는데 물론 25대 1도 높지만 어쨌든 경쟁률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런데 수능 체제가 없으면 시험 보러 오는 친구들이 다 경쟁률이야. 물론 이제 그 안에서 탄탄하게 공부하고 온 친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겠지. 그런데 실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능 체제 때문에 나보다 잘 봤는데 이렇게 빠져나가는 즉 빠져서 나가는 합격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내 앞에 생길 수면 나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수행 박대는 경쟁률이 굉장히 200대 1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 일부가를 제외하고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 그렇지만 분명히 경쟁률은 상승할 거야. 나는요. 수리논수를 조금 많이 훈련했기 때문에 잘합니다. 수능 다른 예를 들어서 국어라든지 이런 건 되게 못 보는데 수리논수를 굉장히 잘합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원해보면 하거든. 그다음에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에 또 수능을 준비 안 하면서 시험 볼 수 있는 친구들이 생기지. 누구요? 퇴학생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대학을 다니는 친구가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 다니는 대학보다 연세가 더 좋아. 그리고 나는 그 대학 A라는 대학을 수리논술로 합격을 했어. 그래서 수리논술을 좀 더 하면 자신감이 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수능까지 보는 건 부담돼. 하지만 수능 체제가 없어.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런 친구들이 다 붙는다는 얘기는 아니야. 왜? 대학문을 한 번 먹으면 공부가 고등학생처럼 하는 건 힘들어.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실력 있는 친구들이 또 붙을 수도 있다는 거지.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현실에 알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거기에다가 또 뭐가 생기냐면 사실 아주 높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이 한양대뿐이었단 말이야 사실은. 그런데 이제 연세대도 있고 한양대도 있기 때문에 이 두 대학을 나는 같이 노려보겠다 하면서 수능이 좀 약하지만 수리논술 같은 거 깊게 파서 물론 연세대는 과학 논술도 해야 되긴 하지만 변별은 어쨌든 수리논술이니까 그래서 나는 수리논술을 좀 많이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생길 거야. 물론 이제 인문논술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인문논술과 관련된 내용이 있겠지. 그런데 선생님은 일단은 자연계 논술 위주로 얘기를 할게. 그래서 아마 경쟁률 상승이 예상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갔으면 이건 뚜껑 열어봐야 돼. 왜냐하면 한양대도 굉장히 높을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높지는 않았어. 그래서 연세대도 막 굉장히 크게 숫자 예측하는 사람들만큼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올라갈 거다야. 그리고 단순히 외형적인 경쟁률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실질 경쟁률도 경쟁률도 상승하겠지. 내부적인 실질 경쟁률. 그냥 외형적인 숫자 말고. 자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의외과 선발은 제외하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변별이 꽤 중요하겠지. 그래서 아마 아주 높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 그렇지만 난이도의 소폭 내지는 대폭까지는 아닐 것 같아. 중폭 정도의 상승이 예상되고요. 한 10년 전부터 따져보면 연세대 난이도가 사실은 제일 높았어. 대학들 중에서. 굉장히 계속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유지하다가 한 4년 5년 전부터 갑자기 난이도가 훅 떨어진 거야. 그런데 요새 한 2, 3년은 또 올라가고 있어 살짝. 요게 수능 이후로 간 다음이야. 요게 수능 이후로. 수능 이후로 간 다음에 요렇게 난이도가 그 직전에 떨어졌다가 조금씩 오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약간 올라가는 경향이 아닌가라고 예상이 돼. 그래서 대폭은 아니지만 소폭, 중폭의 변화는 있을 것이다. 난이도 상승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건 아직 쌤도 예상 플러스 약간 뜬 소문이라서 이 중간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학교가 그냥 논술시험 날짜만 이동한 게 아니라 유형도 문제 스타일이나 유형 같은 것도 변화를 시킬 것 같다라는 소문도 있어. 이건 확실해지면 쌤이 얘기도 할게 따로. 그런데 이게 유형 변화가 사실은 난이도하고도 사실 영향을 줘.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형 변화도 어쩌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자고. 그러면 유형 변화가 확실해질 때까지 논술 준비를 하지 말고 손을 놓고 있을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야. 어쨌든 간에 정확한 정보를 알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리고 일단 수리논술이 됐든 수농수학이 됐든 간에 다 수학 실력을 바탕으로 하는 거야. 문제 스타일이라든지 주안점이라든지 문제의 출제 방식만 다른 거지. 계속 시너지를 내면서 수학에 대한 실력을 탄탄히 가야 되는 건 변하지 않아.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얼마 앞두고는 그 지원대학의 스타일에 맞게 대비를 하는 게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유형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본인도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건 아직은 쌤 박대는 100%는 아니고 이런 소문이 있고 난이도 상승을 하면서 이런 식의 유형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야. 왜냐하면 수능 이후로 옮겨간 다음에 한 3년 동안은 유형이 거의 유사하게 나왔어. 스타일이 비슷하게 나왔다고. 그러면 그 3년 동안 시험 본 게 예전하고 유형이 많이 다른가요? 어 많이 달라. 유형이 좀 많이 달라. 옛날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대문항 하나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한 3개, 4개 붙었었다고. 그런데 이 3년 동안은 대문항 자체가 여러 개 나오면서 문제가 조금 예년에 비해서 난이도는 하나하나만 높아왔을 때 떨어지면서 문항수가 좀 증가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난이도는 문항수도 난이도에 영향을 주는 거야. 문제 하나하나만 따지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100분 동안 내가 수능연수를 푸는데 4문제가 주어진 거랑 100분 동안 수능연수를 푸는데 4문제가 아니라 8문제, 9문제가 주어지는 건 다른 거잖아. 그래서 당연히 문항수가 늘어나면 하나하나의 문제는 떨어지지만 난이도에는 문항수도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스타일상 내지는 유형상의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일부 학생들은 이런 얘기 할 거야. 저는요. 연세대에 관심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지 뭐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연세대에는 안 쓸 거예요. 이런 친구들. 그러면 이제 관심 없을 수도 있지만 아니야. 영향을 줍니다. 타 대학 논술 지원자. 지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어. 그 얘기도 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연세대 쪽은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든 뭐가 없든 간에 저는 안 쓸 겁니다. 이런 친구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저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네요. 다 아니라는 거야. 분명히 이전에 연세대를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실제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오는 친구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던 이유가 수능 이후고. 일단은 수능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수능 체제를 못 맞춘 상태에서. 왜냐하면 수능 체제가 높았거든요. 연세대가. 못 맞춘 상태에서 논술 준비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꾸 수능 체제를 맞추려다 보니까 논술 준비하는 타이밍을 놓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원 썼는데 안 가기는 뭐하고. 그래서 논술 조금만 하고 가거나 아니면 정말 그냥 내 평소 실력을 믿자고 해서 온 친구들 많았다고. 물론 그런 친구들 중에 대부분은 솔직히 얘기하면 들러리야. 그래서 경쟁률하고 다르게 들러리가 많았단 말이야. 오케이. 그렇지만 이렇게 앞당겨지면요. 앞당겨졌기 때문에 아니 수능 전에 시험 보는데 수능 이후로 공부를 미룰 수는 없다고. 그렇다면 본인이 더구나 이제 물론 이제 딴 대학도 쓰기 때문에 수능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적지 않은 친구들이 자기가 수능이 약하면 근데 수학은 강해. 그러면 연세대, 한양대 같은 걸 같이 써가면서. 왜? 어쨌든 수능이 약할 때 내가 수학 실력, 수능 실력이 좋으면 쓸 수 있는 대학이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남들보다 조금 더 하는 친구들 또는 더 빠르게 좀 준비하는 친구들이 더 많이 생긴다고. 그래서 체계적인, 체계적인 실력을 가진 수험생들이 증가합니다. 물론 모든 수험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어차피 논술을 보는 대학은 30개 정도 대학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양대 연세대까지 낀다면 최상위권이잖아. 그럼 최상위권 학생들 안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 친구들 안에서 체계적인 실력을 가진 수험생의 수가 증가를 한다고. 근데 만약에 연세대가 경쟁률이 50대 1이었다고 쳐보자. 더 높을 것 같긴 한데. 50대 1이라고 치면 실제 합격률은 얼마일까? 딴 대학의 중보학교에서 저는 그 대학이 더 좋습니다. 그 대학가 더 좋아해서 옮겨가는 친구들이 일부 생긴다 하더라고요. 학생들 지원자 대비 합격자는 만어봐야 2%에서 3%야. 잘 생각해봐. 그러면 남은 90몇 프로 학생들은 어떻게 어디로 가나? 그 친구들이 나는 연세대 예를 들어서 탈락했기 때문에 이번 입시를 접겠어 이러진 않겠지. 그렇지? 다 타대야. 타대야 논술도 지원을 하겠지. 물론 지원은 미리 하지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대야 논술 지원자가 나는 연세대하고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뭐 나한테 중요한 건 아니야. 다 아니라는 거야. 즉 본인한테 실력 없는 친구 말고 실력을 갖춘 친구 위주로 봐야 되겠지. 그치? 우리가 실력 없는 친구들까지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분명히 연세대 준비를 좀 빠르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빠르니까 시험이. 그럼 어떤 친구들은 이제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정말 깊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도 7, 8, 9. 보통 뭐 내신 끝나고 준비하니까. 그럼 이제 세 달 동안. 12 내지 13 주 동안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오는 친구들도 꽤 생길 거라고. 그런 친구들이 일부는 연세대를 합격할 것이고 일부는 뭐 중복 합격도 하고 일부는 정말 아깝게 연세대를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지만 본인이 연세대를 쓰지 않더라도 본인이 쓰는 학교에 그 친구들의 많은 수들이 중복적으로 시험을 보겠지. 둘 다 학교 간 친구도 생기고 연세대만 학교 간 친구도 생기고 연세대는 떨어졌지만. 그치. 내가 썼던 그 학교에 붙는 친구도 생기겠지. 즉 연세대 외의 학교에도 실제로 경쟁자가 누가 되는 거냐면 연세대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고 온 친구들이 정말 무서운 경쟁자가 된다는 얘기야. 영향 주는 겁니다.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연세대를 안 쓰니까 하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표는 선생님도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날짜 변경이 된 걸 봤을 때 딱 한 게 아 지금 뭔가 주저주저 했던 친구들. 근데 연세대를 꼭 가고 싶어. 또 한양대도 꼭 걸치고 싶어. 이런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논술에 띄워줄 수 있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체계적인 실력을 갖출 가능성이 높아졌어.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준비한 친구들의 합격 가능성은요.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겠구나. 라는 게 선생님이 딱 듣자마자 선생님이 예상됐던 거야. 그래서 어쨌든 연세대 논술 전형과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 물론 일부는 아직 예측인 것도 있어. 예측인 것도 있기 때문에. 이쪽도 약간 예측이네. 예측은 예측이고 예측하고 상관없이 정확한 정보 파악하시고요. 이게 미치는 영향도 파악해서 본인이 논술 전형을 준비한다면 자기의 전략의 변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잘 검토해서 본인의 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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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